오늘의 주제는 화평과 연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화평, 연합, 하나의 댐인데요 교회는 하나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가 여럿인데 왜 하나를 하느냐, 하나예요 첫 번째 보면요 이스라엘은 열두 집화가 신앙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둘인 것 같은데 하나고 하나인 것 같은데 열둘입니다 전체로 모이면 이스라엘은 하나고요 그 열두를 쪼개서 보면, 하나를 쪼개서 보면 열두 집화예요 그래서 열두 집화가 하나이고 하나가 열둘이고 그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생명에 다 지시하는, 통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체가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팔도 여기 손가락 다섯 개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다 보면 맞죠 머리가 하나다 보면 맞죠 사실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은 지체가 다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병원 그러면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과 가야 될지 외과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다음에 내과도 분과가 많아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요 대충 가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닌데도 있어요 저도 모르고 옛날에 여기 혹이 있어요 지금도 혹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겁이 나와서 만져보니까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게 입원효과에 속하더라고요 이게 입원효과에 속하더라고요 입원효과에서 제일 의심하는 게 이게 뭐죠? 이거 암이에요 암 그거 제일 의심해서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양성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온몸이 아주 소우주입니다 소우주 소우주입니다 정형외과를 해서 우리는 대충 가면 허리 아파요 그러고 가는데 다 분과가 다 있어가지고요 잘 가야 돼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고요 또 하나의 성전이라 했죠 성전 성전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입니다 기촛돌 그러면 기촛돌이 딱 놓이면 가로 세워서 성심 딱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옆에 돌을 놓고 기둥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하나라죠 그런데 사실은 건물을 쪼개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요소는 굉장히 여러 시거든요 지하실도 있고 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밑에 처음의 교회를 지을 때요 그때가 창구의 99년이죠 2000년 들어있을 그런 무렵인데 밑에 교회를 지을 때 장마 오기 전에 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엄청 비가 쏟아지려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메트 지하실을 안 파니까 기초메트만 했는데도 비가 엄청 와가지고 했는데 몰라가지고 기초메트 하는데 인부들한테 수박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해서 막 잔치를 했어요 교회 좀 잘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다음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집을 지면 그 사람이 다 짓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콘크리트 타살하는 사람은요 콘크리트 타살만 하고 철건 깔고 가는 거더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철골팀이 와가지고 철골 딱 올려놓고 가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일하죠 종합건설사가 있으면 거기서 또 각 층별로 또 자기 업무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일을 해서 집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집 하나 지었다고 했지 집 열 개 지었다고 소리 안 하거든요 방이 열 개라 해서 집이 열 개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은 하나인데 방은 열 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고 연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고 교회도 엄청 많은데 가보면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게 다 똑같아요 구원을 여러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딱 똑같고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다 의롭다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안 돼 우리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정리했다 그걸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의롭다 믿음을 받는 거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 믿음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은 똑같죠 이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뜻한데 사실 알고 보면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돔 받아서 믿음으로 그것만 똑같다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세례 안 해요 세례를 기분 내키는 대로 아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싶고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싶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굉장히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편의성 내지는 나한테 주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면 엄청 은혜가 있어 이런다고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구원자도 하나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알맹이가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세례를 안 합니다 세례 두 번 안 해줘요 한 번으로서 예수님의 세례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받아야 합법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주 잘못한 겁니다 제세를 준다는 얘기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그러면 왜 이게 여럿인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할 때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의 원리를 좀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18절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인데 여기다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성전 거룩한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집에 모퉁이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퉁이돌은 산돌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생명의 번식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은 생명의 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명의 번식을 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다 그거죠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라고 했을 때 베드로 이 반석에다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16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장소나 혹은 교단이나 혹은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래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독립된 건물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독립된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동해도 되고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시킬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하나 되면 천주교는 교단이 따로 없습니다 수도회는 있어요 수도회 수도회 중에서도 무슨 수도회 무슨 수도회 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천주교회, 캐돌릭교회, 로마교회 정상적으로 부르면 우리나라 이름은 천주교인데 로마교가 맞습니다 로마에 근거한 조직된 교회 그래서 로마교회랄 때 로만 처치, 로만 캐돌릭 처치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교회의 뿌리를 두고서 본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티칸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황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추계경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교구장이나 사제, 신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으로 딱 하나예요 조직으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갑려교도 있고 장려교도 있고 순부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온갖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위롭다면 받는 거 세례도 하나라고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나 하나의 로마에다가 본부를 둔 교회에 소속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떠한 조직에 있더라도 그거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아멘 그냥 천주교가 하나다고 할 때는 조직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고백 우리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다 그러니까 항상 연합한다 여럿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평화해야 된다 평화 평화라고 하는 얘기는 화평인데요 화평의 반등말은 싸움하고 다투고 부서진다 이런 말이에요 상처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거의 근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해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끼리도 뭐예요? 다 화해하고 화평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을 했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끼리 다 화해하고 더 이상 다툼이나 갈등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여기는 뭐 계급 투쟁이라든지 혹은 계급 간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주인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버리면 이게 형제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만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이념적인 정치를 많이 해가지고요 뭐든지 하면 거기서 뱉어내는 말은 이념적인 거지 실용적이거나 혹은 사실적인 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념의 근거를 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갈등이 많이 커져요 그렇지 우리 정치의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이 너무 많아 적이 너무 많아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 화해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방향이나 색깔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이념적으로 또르륵 뭉쳐버리면 이게 물과 기름입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뭐 한때는 공산당이 나빠 그러면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그를 모였잖아요 그리고 또 박정희 그때 전 혹은 박정희 시대 때는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나 이게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운동권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인형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른 인형을 포용을 못하거든요 다른 인형을 포용해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그거라고 그러지 그렇다 보니까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치도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네 진영을 짰다 해가지고 전 타협이 안 되고 그다음에 프레임이라 그럽니까 뭔가를 걸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흘러가지고 팬덤 정치라고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문재인 지지 그러면 문빠 그러고 노무현 그러면 노빠 그러고 이재명 그러면 이빠 그러고 이번에 또 뭐죠? 윤 대통령 뽑혔어요 그런데 솔직히 볼 때 무슨 정치를 했겠습니까? 검사가 그래가지고 뭐 하다 보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 대통령이 됐는데 좀 올똘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윤빠가 나왔잖아요 윤빠라는 말을 안 쓰고 핵관이라며요? 윤 대통령의 핵심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어디 서열상에 어디 있었나요? 없었어요 공천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고향 친구고 뭐하고 해가지고는 갑자기 막 이렇게 국힘에 말이에요 여기 여당 된 거기에 서열 1, 2등 실세가 돼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윤빠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온 싸움이나 하지 기온 싸움이나 하지 우리나라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그렇지 등용이 안 되는가 봐요 장관도 없죠 아마 지금? 보건복지구 장관도 없죠?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네 없죠 아직도? 미친나라예요 정신 나간 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만 안 되는지 털면 다 안 되고 무능해서 안 되고 우리 이념이랑 안 맞아서 안 되고 아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장관이 이렇다 해가지고 나가도 지금 대통령 찍혀지지 않을 텐데 대통령 세워놔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지금이 언젠데요? 네? 좀 있으면 단풍 드는데 장관도 없는데 어? 뭐 코로나가 거의 다 갔잖아 참 장관 청문회 할 것도 없으니까 코로나 대책 어떻게 할까? 코로나가 뭐 다 심없어서 다 사라져가는데 뭔 또야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끼리 장벽이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장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갈등 구조가 많고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흑인도 백인도 주인도 노예도 없는 거야 예배장에 오면 예수님의 이름은 다 똑같은데 교회 와서는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눈치 볼 이유도 없고 상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다 하나 돼서 화평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보면 이제 교회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열이 예를 들면 고린도교회 분열인데요 고린도교회는 파벌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대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와서 고린도교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바울파인 거예요 그다음에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또 아볼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잘했거든요 아볼로는 브리스가 아볼라 부부한테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가서 설교를 잘하니까 또 아볼로파도 생겼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수세제다라고 해서 하니까 또 베드로파도 생기고요 그러면 또 원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오리지널이 돼가지고 예수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가지고요 다 자기의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갈등을 하고 미성수 간 거죠 미성수 그다음에 또 이제 은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은서가 많아도 또 싸워요 대표적인 싸움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방언하는데 너네는 방언 못하냐 그러니까 교회 딱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쪽에서는 방언기도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들끼리 저러지? 이래가지고는 난장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는데 너네 방언도 못하냐 바울 같은 경우도 비난할 때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래 이래가자 하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러잖아요 나도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고 슬그머니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게 있어도 분열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인기가 좋아도 분열해서 싸우고 이게 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계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해서 딱 이렇게 자기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사시대까지 사사를 통해서 왕선지자 제사장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왕 세워달라 하니까 사울왕을 세우면서 그러면 너는 왕만회에 제사장은 누구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립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급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번제를 막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러니까 자기의 불우심을 고난을 넘어가죠 고난을 넘어가잖아요 막 왕이 제사장도 하고 싶다가 막 그러잖아요 왕이 또 선지자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화합을 해가지고 딱 조정이 돼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하면 듣고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 왕이 제사장 했다가 또 왕이 막 선지자를 죽였다가 선지자가 거짓말 막 해가지고 또 왕을 막 어떻게 몰아냈다가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아들이 루오브왕인데요 루오브왕 때 이스라엘이 열둘인데 싸워가지고 지파끼리 싸워가지고 분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도 다윗이 유대지파의 왕이 됐다가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열두지파가 다 그러면 다윗의 왕으로 삼자 해가지고 상당 기간 4자 나와서 내부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사올왕이 죽었지만 이게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왕이 서서 그 다음에 나라가 튼튼하게 됐는데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 또 이게 열둘이 갈라져버립니다 열지파가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워버리고요 베냐민하고 유다만 남쪽의 유다가 대파로요 그래서 분열의 시대가 또 오거든요 그게 분열 시대가 와서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남북전쟁을 많이 해요 남북전쟁을 그런데 이거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투쟁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다툼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솔로몬 때 세금 많이 갔냐 좀 줄여라 그러니까 잔소리 말아 세금을 덜 걷어서 그러니까 확 다 거두겠다 이러죠 르보함 때 철없어가지고요 그랬더니 니들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독립이야 이래버리잖아요 세금이고 뭐가 안 열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금 문제 가지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지파 간의 다툼이거든요 유다 지파 니들이 왕 되는 걸 못 봐주겠다 꼴을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뭉쳐가지고는 북이스라로 독립을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 다툼하고 경제적인 이권에 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다툼과 분열의 양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라 했는데 하나 안 되는 때도 있고 왜냐하면 재직회 때는 다 통과하고 당연히 통과하고 공동회 다 통과했다고 그래도 돌아서서 딴소리 안 되니까 딴소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죠 밤에 새벽에 자다 깨가지고 핸드폰을 만졌더니 손흥민이 15분간에 새 골을 넣었다고 골 넣는 거 영상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세요 궁금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잖아 어떻게 8번 시작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어서 욕먹었는데 이번에는 교체 멤버로 돌아갔는데 15분 만에 새 골을 내리 넣었다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 팀 토트넘 축구팀 역사에 교체 멤버로 돌아가가지고 새 골 넣은 거는 손흥민이 그 구단 역사의 처음이래 아무튼 우리에게도 이런 과거의 얘기를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성장 건축한다 해가지고 기공식을 하잖아요 기공식을 해서 이 마당에서 첫 삽들 때 이렇게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로 교회를 옮겨 그거 하고 나서 나랑 상관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를 책임지라 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요 이번에 만나올 수요일이고 결정을 빨리 해버렸는데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죠 만나올 문 닫아놓고 있는 게 원래 뜻은 아니잖아요 문 닫아놓고 했으면 이거 1층에다 여기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사회 개방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전투성계도 하고 다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임이다 그래서 못해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건 다행히 설명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는 주일날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주부 마감이 토요일날 오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장누님한테도 카톡 드라해서 넣고 방문 목사님이 행정이니까 다 했는데 권사님들 부교교장 권사님들도 넣고 해라 했어 그래서 다 의논이 안 되고 한 번은 모여야 되니까 안 되니까 금요일날 끝나고 권사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부교교장 권사님들이 모여서 뭐라 말했어 그러니까 난 저야 이거 뭐 많이 준비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어떤 게 탁 생겨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가져갔지만 우리 권사님들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뭐 천원은 왜 천원인지 이거는 또 왜 국수인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좀 잘 정리가 안 된 게 많죠 그래서 그냥 밤 한 시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이거 이런 표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자야지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찍소리 못하고 자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옛날에는 밤새며요 우리는 싸움에는 밤새도록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잤어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듯이 착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기부금 무슨 수익이 뭐냐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다 줘버리자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는 여기 비용은 다 지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걸었다 오해 앉아 있으니까 이걸 달아야 되잖아요 국수목으로 해서 이런 현수막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현수막 디자인 넣으려고 하는데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제가 다듬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다 하고 뭐다 하고 뭐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도 이게 파괴적이지 않으면 도움이 돼요 기부금 수익이에요? 기부금 전부 다 해요 얼숭갈숭 하잖아요 저도 대충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 맞아야 되니까요 못하는 걸 막 행사를 열어놓고는 수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수요일에 100명이 오면 그저 뭐 많이 안 하면 한 20만 원 정도는 하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모르죠 김치가 금치로 둔갑하는 순간에는 몰라요 저도 지금도 비싸긴 한데 지금 정도면 한 20만 원 하면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하지 않을까 커피도 그냥 와서 뭐 30명이 갑자기 줄여버리면 커피 기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콜드북으로 한번 돌렸잖아 옛날에 그러면 그거 싹 돌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만 원이 들면 대충 하겠다 그러면 한 달이면 80만 원이고 1년이면 960만 원, 천만 원이라 적게 잡아서요 봉사자들 둘러다 돈 주고 쓰고 이런 거 빼놓고 가스비, 전기료 이런 거 빼놓고요 그래서 백당 천만 원 정도 지출하면 우리가 몸으로 다 봉사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대략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에 200명 오면 2천 원, 2천만 원 수요일에 300명 오면 3천만 원, 400명 오면 4천만 원 연간 지출이익 그렇게 해서 그냥 선기비로 하면 되겠다 기부금 나오면 기부금 나오면 하므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대략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은 아니에요 싸움이란 건 뭐냐면 네 해봐라 안 되면 내가 잡아당기겠다고요 걸어가서 넘어뜨렸다고요 그럼 뭐 자기는 하느냐? 자기는 안 해요 기공식 해라 은혜는 끝났어 내가 보고 싶지 않아 뒤에 가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교회가 저게 뭐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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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럽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그거를 토론하더라도 밤새 토론하더라도 도움이 되든지 그다음에 변경을 하든지 수정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뭐 일 만나면 뒤에 가서 막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끄럽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열과 분쟁과 그 말 가지고 헐뜯는 그런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창기에 여기 2000년도에 들어왔잖아요 99년도 12월 첫 주에 들어왔습니다 밑에 옛날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들어올 때도 큰 마을에 여기 지금 입주를 막 하고 그러니까 좀 교회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는 대로 그거죠 큰 마을 파하고 뭐 저쪽에 후국파가 있다나? 도대체 무슨 양판인지 무슨 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니까 교회로 오니까 교회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어서 오시라 해야 되잖아요 너는 큰 마을 파냐? 그럼 당신들은 옛날 후국파냐? 이런 말 자체가 교회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도 부득불 그런 거 다 겪었다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상가로 상가해서 여기로 여기 와서 다시 여기로 오는 동안에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사정이 다른데 우리 교회도 일산에서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정착한 교회 빼놓고는 겪을 걸 다 겪은 교회예요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만히 있는 교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있을 때 항상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협조 못하고 싫고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보면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피해 사항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화평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물이 없고 똑같은 평화로운 그런 거를 해나가는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3기자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연합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자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과 화평에 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연합과 화평이 우선이다 이거 아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에 오면 헌신하는 거 좋아해요 좋잖아요 내가 몸 받쳐서 사실은 몸도 안 받칩니다 몸 받쳐서 줄을 삼게 깨요 이런다고 해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그런데 헌신이 필요하긴 하지 맞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교회는 굉장히 재주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은 썩히면 뭐합니까? 찬양하면 되고 또 다른 거 봉사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주 없는 사람보다는 재주 있는 사람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귀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를 잘 못해요 그게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내가 와서 찬양대를 하는데 엄청나게 뭘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다 헌신하는데 뭔가를 쏟아붓거나 그러면 굉장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말빨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빨 있는 사람 와서 뭐라 뭐라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놓고 보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는 다양하지만 결국에서 하나다 하나 집사장료 권사들이 한 번에 모이면 재직해고 나눠서 모이면 집사이고 장료이고 권사입니다 그런데 또 모이면 재직해니까 하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됨이 얼마나 귀한 건가 권사들이 많죠? 기도 잘하고 신방 잘하면 권사 최고죠? 그런데 하나 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됨을 혼자 하냐고 혼자 하기 뭐래 그럼 혼자 와서 맨날 같이 철회하고 혼자 와서 교회 봉사 다 하고 화장실도 1층에서 5층까지 다 다니고 다 할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둬야 돼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충성할 때도 그래요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게 좋죠 실제로 죽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자리 지키면 충성이라니까 딱 생각할 때 비관한 눈이 오나 자기 자리 지키고 예를 들어서 교회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예산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재직이 천명이면 내 자리는 만 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내키면 천 원 기부하라 했더니 천만 원 기부하고 언제 나와서 그냥 부숴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간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평화 화평을 이뤄나간다 너하고 너하고 갈등관계를 안 만들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게 보배인가 이거를 우선가치를 둬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된다 뭐든지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하나 되는 건가? 이게 화평한 건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가치 우선가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할 길이 내 마음대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 갈등이 생기죠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기죠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근열되지 않고 하나로 만들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불태우고 재주가 좋아서 뒤로 넘었다가 앞으로 넘었다가 재주도 부리고 다 좋죠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하나되고 화평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청직의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선도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것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걸 다반사라 하잖아요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이렇지 왜? 가치를 그렇게 안 두기 때문에 잘못하면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이 다 이혼한다니까 너 이혼했냐? 나도 이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살아보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회사가 줘서 사표를 막 던지고 요즘에는 연봉주 준다고 그러면 이직하는 게 능력이라더라고요 옛날에는 평생직장이 그게 아주 좋다 했는데 요즘 안 그렇대요 평생직장 공무원 월급 안 줘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막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보따리 싸우고 그다음에 싸웠다 안 싸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게 제일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돼 나 안에는 그런 재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깨닫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살펴보고 교회 전체도 살펴보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죽고 우리가 연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아멘? 기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단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화평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얌전한데요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적인 데 가면요 너무너무 엄격한 질서 같은 게 있잖아요 교회도 말이에요 층층이에요 시어머니에요 시어머니고요 너무 서열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뭔가 숨을 못 쉬겠어 그럼 기도해서 그냥 그걸 다 트는 거예요 기도해서 은혜가 있으면 그냥 다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되고 그게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기도지만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교회가 연합하고 화평하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잘 되겠죠 세 번째 자기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되려고 물질을 손해봐야 되고요 자존심 좀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뭔데 그거 가지고 교회 때려잡으면 되겠어요? 빈대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데 물질로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많이 해 나 조금 할래 떠밀고 말이야 그게 아니죠 죽어도 같이 죽고 먹어도 같이 먹고 못 먹어도 같이 먹고 못 먹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물질 좀 손해본다 내 좀 자존심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 되고 화합하는데 별 문제 없겠죠? 아멘? 이거 내 거 챙기려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듣는 건 많이 듣고 말하는 건 좀 줄여야 된다 근데 말하는 걸 많이 한다 말하는 거야 말을 많이 할수록 이게 연합이나 화평이 이루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더라도 파수꾼을 잘 세워야 돼 파수꾼을 세워서 조심해야지 연합하는 말을 하고 화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다가는 나도 모르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흐를 수가 있다 말조심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라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봐야지 살지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저 집사님은 뭐가 좋까? 저 권사님은 뭐가 좋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저 집사님은 뭐가 나쁠까? 저 집사님은 나보다 못하는 게 뭘까? 이거를 뒷조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거 못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점을 봐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점을 봐서 그걸로 덮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화평이 되고 협력이 되고 그다음에 한마음이 돼서 연합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서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실은 편하죠 내가 조금만 해도 여러 힘을 합치면 굉장히 힘이 되니까 그런데 몇 사람만 힘쓰면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는 지쳐서 시험이 들잖아요 조금씩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해라 여섯 번째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몽해를 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탐대시를 하는데요 큰 목적이 있으면 그냥 동참하는데 배를 타야 돼요 그냥 까타롭게 생각해서 작은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오를 왜 합니까? 만나오른 지역사회에 우리가 좀 교회가 개방적이고 선교하는 목적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날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는 기부금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출은 무조건 교회고 들어오는 것은 교회에서 목적금으로 해서 선교비로 해서 다 기부를 받아서 기부를 내보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목적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매주마다 매월마다 지난주에 기부금 얼마, 그 다음에 지출 얼마, 잔액 얼마, 기부금 얼마, 지출 얼마 맨범마다 업데이트해서 갔다가 기부금 하면 딱 붙여놓을 테니까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뜻이 뭔가만 맞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배가 동으로 갔다가 바람이 불면 서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건 다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 교회는 예배들이 있는 집이지 예배는 뭐지?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을 높이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뭔가 목사님이 왜 있지? 그런데 목사님이 개인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해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이해 못해요 저도 우리 집사람도 이해 못해요 삶은 살수록 달라요 삶은 살수록 달라 젊을 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냥 참았다 하더라고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르다 그래요 제가 또 참아요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쓸어 담아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협력하는 관계지 뭐가 있어요?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큰 것 같으면 다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간에 죽어나서 같이 살기를 했는데 뭐가 달라 부부간에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살림 처려가지고 완전히 이중 살림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죽어나서 하나 우리 집이라고 찾아오고 부부인데 어떻게 나머지는 같은 거지 저도 그렇게 살아요 7번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버려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는 그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연합하라고 그러면 아닌데 이런 게 나오는 거고 평화하라고 그러면 아닌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기 고집이고 남아있는 잡초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항상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 이게 확 올라와요 잘 안 보이던 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고라일당이 생기는 거죠 모세하고 얼마나 지도를 잘합니까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모세가 혼자 왕로를 다녀? 정권교체를 안 하네? 모세 우리를 속이고 네가 왕대교에서 우리를 끌어왔냐? 이러고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교회가 은사 때문에 싸우잖아요 야 근데 방언도 못하냐? 바보더라 우리는 방언하는데 우리 신령하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건 뭐냐면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라고 그런 하나의 은사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는 1등이고 니들은 하류다 이렇게 우월감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에 대한 존중이 안 나오죠 은사에 대한 존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김새는 다르지만 같이 찬양을 하는 거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자기 주장이나 고집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냐면 교회의 지도, 교회는 주권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우리 주권이 이제 우리가 투표하게 되고 뭐 그런 선택을 하는 중요한 공동회의 때 보고는 우리가 받는 거죠 기부 근무를 한다니까 그거는 업데이트해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살림을 전부 다 공개해가지고 동네 사람 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뭘 그거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를 모아준 게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7위잖아요 교회에서 시비를 가릴 때 제일 교회가 우리가 신임을 해서 이제 다스리도록 한 거거든요 당회에서 안 되면 나중에 공동회에 다 모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임직할 때도 투표해서 직원들 세우고 하잖아요 그건 당회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당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질서와 치리에 대해서요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불도 다시 보자 큰 산불이 났는데 왜 그러냐 그게 자꾸 났는데 몰라가지고 바람이 부르니까 큰 산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항상 연합이나 합형에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작은 불도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될 때는 우리가 권면도 하고 안 되면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주고 이래야지 이게 연합이 되고 합형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권위는요 장노님들이 장노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장노님 뽑았으면 장노님에 대한 권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일체와 합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영상예배 이런 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교회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예배에서 치리가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무슨 치리를 합니까 거기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는 조회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좋은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거의 대부분 말잔치입니다 그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따라서 추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건 말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영상예배 봤는데 내가 본인인지 알 그게 뭐고 그쪽에서 나한테 관여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서 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다니면서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침입할 수 있는 걸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교인에게 등록했을 때는요 그거 다 도장 찍고 들어온 거예요 병원 가면 보통 진료 때는 말 안 해요 그런데 뭐 수술하거나 사랑니를 뽑는데 사랑니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신경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 마비 올 수 있습니다 소명하세요 소명 안 하면 안 뽑아줘 소명해야지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인정을 해주고 권위를 해야지 이게 교통정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됩시다 이거 화평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다 모아주고 그걸 뜻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영상교회에 봐가지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달달한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아니요는 없거든요 거기는 아니요는 없어요 학생이 입학을 해야지 그 학교의 교칙에 따라서 뭔가를 상도 받고 책벌도 받는 것이지 청강생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강생은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 청강생이야 강의실에 들어오니까 청강생이라 하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그거가 무슨 너무 효력이 있어요 화평과 연합에 역행해요 사실 초교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연합과 진짜 화평을 이루려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9번에 보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피스메이커죠 그럼 뭐예요? 싸움 부치지 말고 싸움 화해를 시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화해를 시켜야 된다고 화해 시키는 방법은 뭐냐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중간에서 좀 싫은 소리 듣더라도 중매를 잘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별 거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누군가 다리를 놔주면 그냥 손잡으면 돼 그래서 교회 안에도 피스메이커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의논하다 보면 의논이 다르면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그러면 하자고 하고 권사님들 중에도 여럿이 모이다 보면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자고 하자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노님들이 또 성도들을 도닥거려가지고 또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교회를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기능이 있어서 누군가 하나 되는데 운동을 일으키고 화평하는데 운동을 일으키는 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이 훌륭하거나 혹은 헌신을 많이 하는 건 이상이라니까요 피스메이커가 되면 다 좋아서 나중에 사건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누군가 좋은 건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안 좋아서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되기 좋은 게 많아 그러고 여기가서도 당신은 이런 게 좋은 게 많아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거 많더라도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내가 칭찬도 받을 줄 아네 이런 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칭찬하고 여기가 칭찬하고 그럼 뭐예요 그런데 제일 치명적인 게 뭐죠? 나하고 앙숙이 있는데 중간에 깨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너를 굉장히 인정하던데 이런 거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중간에서 중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점이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무슨 악당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권사님들 나름대로 다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집사님들도 다 나름대로 형편이 있어서 다 충성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건 몰라요 나야 시간 많고 돈만에 사지만 정말 내가 잠 못 자고 과부에 두렵되는데도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훌륭하게 연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데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요 예수님 먼저 교회 먼저 나 자신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우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선공우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했겠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혹은 법적인 걸 잘 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교회 단체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집을 지어가잖아요 그럴 때 좀 기둥이 서 있으라고 기둥이 서 있는 거고 벽돌 좀 서 있어야 벽돌 서 있는 거고 오늘은 문 좀 닫아라 비치니까 그러니까 좀 문도 닫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게 말을 잘 듣고 이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 이게 초과상간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냥 호텔인데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뭘 아무리 대골 같으면 뭐하냐고 하나가 안 되는데 그러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밥 먹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식구들하고 가서 수요일 날은 국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요즘에 택배하는 분들도 많고 경비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시간 남아와서 수요일 날은 그냥 국수도 먹고 커피나 마시고 할까 할 때 그게 호텔도 아니고 여기는 브런치 카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이 모여서 그래도 뭔가 갈 데가 있고 또 사람 구경할 데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시 모이는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데라고 할 때 우리가 한 집에 한 건물로서 한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다 그러니까 확 뽑아버리고 잘라버리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간에 비틀어 가지고 고통을 주려고 하고 원수된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 낄 때 끼어서 하나가 되면 얼마 좋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 가서도 그러고 그래 뜻을 같이 해야지 그리고 화평해야지 내가 만약에 중심에 이런 걸 가지고 살게 된다면 이 사람 어디 가서라도 성공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좋은 청지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화평 1등, 하나 대개하고 연합하는 데 1등 이런 재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 우리 청지기들이 전부 다 화평과 연합의 1등 가는 은사를 받아서 참으로 하나 되고 화요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역사를 다하는 귀한 종들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연합과 화평으로서 1등 가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